아 아 아니 실에 얘는 아직도 안 일어난 거야? 예 새벽까지 책을 보고 있던데요? 아니 나 데려다 준다고 해놓고 아 요즘 제가 왜 저래 진짜 아이 장모님 어? 그냥 푹 자게 놔두세요 근데 어디 가시게요? 어 옆집으로는 영화 오디션이 있어서 주인공 엄마일 거야 아 정말요? 그러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 자네 차는 좀 아 알았어 뭐 아 늦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하하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게 다녀오세요 네 펠리 응? 세번이 이번엔 진짜 패스팅 됐으면 좋겠다 그래 잘되면 나 매니저 쓴다고 했는데 에 진짜? 진짜요? 월급을 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 새엄마 깨울까? 배고프실 텐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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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자게 점 있으면 일어나겠지 응 선생님 제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직장에서 까지 잘리면 쟨 제게 하지 못할 거예요 아 나 선생님 이 역할은요 궁상 맞으면서도 희생적인 어머니라니까요 아니 말투가 그렇게 도도해서 되겠습니까? 아니 나도 아 저 캐릭터 분석을 좀 해 온 건데 혹시 혹시 그거 모르세요? 네? 메소드 연기 아니 그 메소드 그게 뭔데 아니 캐릭터를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이 돼서 연기하는 거 말입니다 아 이거 참 강감독이 추천해갖고 기대했더니만 그걸 내가 연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메소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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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태어난 거야?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이니라 내가 너무 많이 잤나? 다들 나갔니? 네 왜? 아 배고프시죠? 이거 좀 드릴까요? 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나중에 챙겨 먹을게 근데 어디 나가세요? 아니 나 오늘 집에 있을 건데 하루 종일 그럼 편하게 입으시지 이거 외출복 아니에요? 아니야 이거 외출복 불편해 보이시는데 그래 불 난 안 불편해 난 이런 게 편해 불편해 보이시는데 그냥 트레이닝 같은 거 입으세요 나 트레이닝 같은 거 없어 그러면 제 거 빌려 드릴까요? 아니 괜찮아 정말이지 그냥 아니 메소든지 그냥 쏘가린지 대체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아 아 당연한 할머니 뭘 그렇게 뿡얼 뿡얼 하세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아구 아구 아까워라 아니 아니 내가 준 그 붓 걸리면 아직도 얼굴에다 발라요? 그럼요 이거 바른 대로는 얼굴이 뽀송뽀송 얼마나 좋은데요? 아유 저놈의 궁상은 진짜 아휴 아휴 그거 모르세요? 메소드 연기 캐릭터를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이 돼서 연기하는 거 말입니다 아 아 궁상스럽고 희생적인 어머니상 아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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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주 삼는다는 걸 깜빡했네 아휴 바로 여기 있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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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아구 행주 삼는다는 걸 깜빡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뻔히 보세요? 뭐 필요하세요? 왜 뻔히 보세요? 뭐 필요하세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왜 남의 말을 따라해요? 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던 일 하세요 연기 연습하는 거라고요 신경 쓰지 말아요 무슨 연기 연습을 이상하게도 하시네 무슨 연기 연습을 이상하게도 하시네 아구 참 별일이네 아구 참 별일이네 아구 참 별일이네 뭐 하는 거야? 참 아 아 아우 배고파 아 뭘 먹지? 음 양푼 비빔밥 양푼 비빔밥 음 너무 맛있네 이래서 희봉이가 맨날 비벼먹는구나 이거 음 어머 이거 어떡해 음 안녕하십니다 어 아구아 너 왜 이렇게 풀해주고 왔어? 뽑기 했는데 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나와서요 로봇 뽑고 싶었는데 엄마가 돈 줄까? 가서 더 하고 올래? 아니요 돈 아까워서 안 돼요 근데 이건 다 뭐 하시려고요? 이걸로 후라이팬 닦으면 기름때가 싹 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걸로 후라이팬 닦으면 기름때가 싹 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? 아구 나도 몰라요 아구 나도 몰라요 아구 나도 몰라요 아 몰라서 야 이거 제대로 해야 돼 알았어 야 나 이건 진짜 잘해 이 귀신의 어? 어? 우봉이었어? 저희 이거 게임해야 되는데 뭐? 그래요? 그래 그럼 여기 와서 해 응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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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봉아 그거 재밌어 보인다 나도 좀 한번 해보자 응? 이거 이거 어려워요 아휴 넌 뭐 처음부터 잘했냐 그러고 내가 이 게임기 사줬잖아 해보자 얘 네 뭐 그래요 그냥 그만해 여기서 적 많이 나와요 여기서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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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눌러 눌러 아유 어떻게 해 괜찮아요 내가 쏘면 돼 내가 쏘면 그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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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subset 아아 야 둘 저게임도 다하고 우개졌네 조금 하시는데요 히히히히히 내가 조금 뭐든지 좀 하지 야 한판 더 어? 또요 또요 싫은 말고 어우 근데 옷이 좀 불패하긴 하다 이거 야 히봉아 네 옷 좀 빌려줘 봐봐 응? 네? 빨라 제 옷이야? 앉아? 어 이번 판만 깨고 저거 인재를 구출해야 돼. 그래? 그럼 먼저 잘게 해. 여보야. 아니 왜. 아니 얘 좀 봐 얘 좀 봐. 아니 얘 어떻게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벌써 아침인가? 아니 밤 새었어? 어 이거 막판까지 깨느라고. 들어가서 자야겠다. 아 우봉아 나 이거 스테이지 탱까지 닫겠다. 진짜요? 나랑 같이 있었어야죠. 어휴 야 탱크로 와서 여섯 번 죽으면서 다 깼어. 저 학교 갈 때 어때까지 하지 마세요. 나랑 같이 깨요. 알았어. 아이고 참. 아니 3주 만에 백수가 다 됐네. 다 됐어. 아니 백수라니요. 편하게 쉬니까 좋은데요 뭐. 여보게. 자네는 안 좋은 게 뭐가 있나? 빨래가 다 됐나? 건물 안에 인질이 있으니까 건물 밖에서 다 처리하고 들어가야 돼. 그리고 일단 입구에서 수리탄 두 개 던지자. 네. 그리고 일단 그 세컨드 무기로 비관총을 바꾸고 시작해야 돼요. 오케이. 그게 뭔 얘기 하는 거야? 그런 거 있어. 야 있긴 뭐가 있냐. 다 늘려가지고 깨에 빠져가지고. 아휴 어쩜. 얘. 머리는 혼자 감았냐? 뭐 이틀밖에 안 된대. 안 감은 거 티나. 예예. 아유 뭐 이틀 이틀. 아휴 추링이 바람으로는 삶 백수가 따로 없다. 아휴. 추링이 어때서 편하게 화나고 좋구만. 아휴. 아휴. 아휴 야 싸우가. 네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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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까운 걸. 어머. 아니 엄마야말로 요즘 참 이상하네. 왜 막봉 할머니를 자꾸 따라해다. 그게 메소드 연기라는 거야. 메소 뭐요? 그게 뭔데요? 어이 이번 캐릭터가 궁상스럽지만 아주 그냥 희생적인 그런 엄마거든. 그거를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. 이야. 우리 장면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정말 연기자의 예술원이 느껴지는데요. 아휴. 예술원이고 뭐고. 엄마는 그 오디션 볼 때 너무 오바야. 아휴. 잘 먹었습니다. 아니 벌써? 나 게임해야 돼. 또 혼자 다 끌려고. 다 먹었습니다. 엄마 이상해졌네. 자 준비됐습니다. 어. 나일란 선생님. 시작하시죠. 용서만 해주신다면. 제가 모레브라도 꿀꿀. 이렇게 싹싹 빌겠어요. 바로 그겁니다. 선생님. 아니 며칠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어요. 아휴. 메소드 연기를 연구해 봤어요. 대단하십니다. 선생님. 최종 오디션 때 뵙겠습니다. 장모님. 여기 있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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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건 어디다 쓰시려고. 어. 연기하는 데 필요해서. 참. 오늘 오디션 어떠셨어요? 괜찮았어요? 그럼 당연하지. 마지막. 어. 오디션 만나면. 우리 차분님 화이팅! 화이팅!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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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예요? 이왕에 하는 거 완벽하게 해야죠 그래요? 네 엄마야 이렇게? 더 허리를 굽히시고요 해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게 아니고요 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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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주무셨어요? 어 계속 늦게 일어났더니 낮밤이 바뀌어서 라면 좀 드실.. 아 맞다 새엄마 라면 같은 거 잘 안 드시냐 아 무슨 소리야 나도 먹어도 돼 이거? 그럼요 두 개 끓였어요 아 그래? 야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저건 뭐야? 미국 드라마요 근데 게임하러 나오신 거 아니었어요? 벌써 다 깼어 저거 무슨 내용이니 저거? 어떻게 돼가는 거야? 뭐 한 사걱광지 정도 되는 연애물인데요 마이클은 산드라를 좋아하고 산드라는 폴을 폴은 앤을 앤은 마이클을 좋아하는 뭐 그런 얘기예요 이 마이클은 거의 다 됐어요 이 마이클은 거의 다 됐어요 어머 세상에 저거 산드라하고 키스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어 야 희봉아 저기 폴이 산드라랑 키스했다 네? 아우 그럼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저 먼저 졸려서 올라가자 자기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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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수록 가관이다 엄마 진짜 이상하졌어 빨리 샵이 문을 열어야지 이러다 폐인 되겠어요 폐인까지야 되겠어 나는 뭐 새엄마 서탈해보이보다 더 좋은데? 그치 그래 이러다 말겠지 뭐 휘공아 왜? 얘 산드라랑 폴이 결혼했다 네? 어쩌다가요? 아 잠깐만 안 드릴래 안 드릴래 안 드릴래 아아 어 어 하나, 둘, 셋. 왜요? 창피해요? 매가리인지 썩가리인지 안 할 거예요? 해요. 하면 되잖아요. 할머니, 여기요. 아이고, 학생. 고마워요, 고마워요. 아이고, 학생. 고마워요. 더 공손하게. 고마워요, 고마워요. 고마워요, 고마워요. 아니, 얘가 벌써... 아, 얘 왜 안 일어나, 벌써 셋이야. 아이고, 다리야. 아이고, 다리야. 아이고, 아이고, 다리야. 아이고, 다리야. 아이고, 다리야. 안녕하십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내 새끼 왔죠? 아이고, 아이고, 내 새끼 왔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응, 그래. 엄마가 내일 해줄게 또 아침. 정말요? 아아... 어? 할머니, 콜라 없어? 없는데. 아, 이 책 나. oil, Freddy. 속이 답답한데. 아니, 네가 손 따줄까? 와, 할머니. 어? 아 깜짝이야 진짜! 아 뭐 하시는 거예요? 왜 그래? 아 진짜 뭐야? 완벽해요! 뭘 이렇게 봐? 할머니 아무리 연기도 좋지만 좀 과하신 거 아니에요? 이왕에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지. 그쵸? 그쵸? 여보야. 여보야. 아 저기 이거 드라마 보면서 먹게. 지금 저 산드라랑 폴이 지금 이혼하려고 그래 지금 이거. 아니 새엄마는 엄마. 그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. 미안해 미안. 아유 얘 얘 잘하는 짓이다. 아니 이제 게임 끝내든지 이제 드라마냐? 엄마 진짜. 지금 엄마가 더 이상하거든. 할머니도 이상하고 엄마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. 응. 장군님도 같이 가시게요? 응. 내가 가서 응원해줘야지. 고마워요. 고마워요? 잘 배워줘서 내가 더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아무튼 장군님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다행히 가세요. 가요. 근데 이 사람은 아침부터 어딜 간 거야? 엄마 로봇 났어요 신난다 로봇아 야 우리 그만 가자 이제 네 엄마 기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뽑기 많이 해본 적 처음이에요 그랬어? 뽕아 찜질방 가자 찜질방? 가면 계란 사줄거야? 식혜도 사줄게 가서 때 한 번 시원하게 밀고 오자 엄마 엄마도 같이 가요 어 엄마는 좀 졸린데 같이 가요 제가 계란 꽈드릴게요 그럴까 그럼? 새엄마 눈꼽 어? 어 야 내가 아침에 정신없이 끼자마자 나오느라고 새엄마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? 좀 소탈하달까? 친근하달까? 아무튼 좋아요 야 가자 야 가자 나 일란 선생님?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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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구 아구 제가 생각한 캐릭터 딱 그대로세요 아구 아구 아니에요 그냥 캐릭터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런 거구만요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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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... 됐어요. 가자. 가자. 뭐야? 누군데 그래? 우리 샵 VIP 손님들. 뭐야, 우리가 창피한 거야? 아, 그런 게 아니야. 트레이닝 입고 계셔서 그런 거지. 응. 뜨끈하고 좋죠? 어, 아주 땀 빼니까 시원하고 좋네. 아, 더워. 아, 나 밖에서 막봉이랑 TV나 볼래. 야, 야, 야. 가방 바꿔나가, 야. 어, 감사합니다. 형아, 가자! 짜잔. 아구아구, 참, 참, 참 파 jog하기. 아구아구, 이게 앞집 호모이가 버린 건데 내가 달라고 했거든요. 아구 그런데 이게 아구 반에 바르는 건데 그냥 이걸 얼굴에다 그냥 슈 ponytail 바르면 뻥쌩뻥 쑤어어어어어 이렇게 좋구만요. 그리고 이 바지 이거 이거 동대문성이나 2,500원 주고 산 건데요. 아구아구 6년이 됐는데도 그냥 맑댕새고구만요. 아구아구아구아구 아구 뽀송뽀송뽀송뽀송. 야 이런 데서 이거 먹으면 안 돼. 왜? 왜? 할머니가 뭘 꺼서 먹으라고 싸우는 건데. 우원장애들 아니야? 아우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? 불량팩이나 만드는 사람 수준이 뻔하지. 뭐야? 야 빨리 치워. 그만 먹고. 아이 이거 안 깡기면 먹어. 아 그만? 아구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. 아구 이거 이제 다 드신 거면은. 예? 아구 제가요 공부하면 죽는 게 춤이거든요. 요게 쏠쏠해요. 요거 한 달 모으면요. 우리 손주 필통을 사줄 수 있거든요. 선생님. 어구 여기 주스가 남았네. 아구아구아구 선생님. 주스 드실래요? 아이 괜찮습니다. 아 왜요? 아구아구아구 이거 하나도 안 들었구만요. 라일란 선생님. 아니 참.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요. 이건 좀 과하네요. 아구. 아구 메소드 연기인지 뭔지 그게 저 살아있는. 고 다 그런데요. 메소드도 좋고 다 좋은데요. 캐릭터가 비호감이에요. 아니 세상에.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궁상 떠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 있어요. 바로 저기. 저 사람이 이렇게 산다니까. 내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네. 맘마미야. 안녕. 한 잔 드릴까요? 찜질하고 나서 먹는 맥주 진짜 맛있는데. 그래 그럼 한 잔 줘봐. 아까 좀 창피하셨죠? 할머니가 괜히 싸줘가지고.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. 요즘 새엄마랑 친해진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. 새엄마랑 드라마도 보고 라면도 먹고 찜질방도 오고. 근데 저희는 새엄마한테 피해만 끼치는 것 같아. 아니야. 나도 너 희봉이 네 덕분에 이렇게 찜질방도 오고 이렇게 또 맥주도 마셔보고. 얼마나 좋은데. 야. 자. 대낮부터 무슨 술을 저렇게 마셔? 망하더니 막 나가는 거지. 사람 망가지는 거 순간이라니까. 아이씨. 그만 갈까요? 아니야. 저기 찜질하고 먹는 맥주가 얼마나 시원한데요. 이 맛을 모르시나 보네? 야 희봉아 우리 짠하자. 자 짠. 너무 시원하다. 시원하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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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완이